매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국에서 배송시킨 책들 중에 먼저 읽기 시작한 책은 이제서야 다 읽었고 새로운 책을 가져갈 거예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서 이렇게 얇게 입고 나갔다 와도 될 것 같아요. 완전 여름 날씨. 더워. 더웠어? 응. 여름이야. 다음에 에어팟. 그냥 신발도 되게 가볍게 신고 나왔어요. 그냥 신발도 되게 가볍게 신고 나왔어요. 이제nych의 장래식을 찾고 있어요. 다시 장래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리니랑 스테이터에 도착한 번개는 사람이었어요. 확인해서 못 본 한국의 케이크가 위하여. 아! 미카이네! 이제 시원하세요. 한 번 더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주택을 마치고 있으며 고객님의 짓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이곳에서 우린 요리입니다. 이건 드림팅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세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쉬로노아리 세트 미니락이 포유밤핑 좀 확인해 볼까요? 이 세트는 이 프로마스 베리와 비슷한 드린크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니 사이즈입니다. 이것은 카페인 사이즈 고희리입니다. 네, 카페인 사이즈입니다. 네, 카페인 사이즈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tent, 공유. 콜라. 콜라. 고구마소스. 구성차를 hice. 여기, 스타베 but iku. 와우 수고하니 고추 고추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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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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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거이러우니까?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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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billion 890원 구독. 좋아요, 좋아요. 3,900,000원, 2,000원, 2,000원, 2,500원. 3,100,000원. 3,100원. 고맙습니다. 도착 가자 주차 이리로 가요 이모가 가사 쪼개 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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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 좀 치웠고 영상 편집을 조금 하다가 저녁에는 오빠랑 밖에서 밥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안녕. 안녕. 아빠는 뭐 먹을래? 오빠는 뭐 먹을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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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아, 잠시만요. 좀 말해. 죄송한데? 그 다음엔 파도가 가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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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고소하고. 간장과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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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을 먹으러 왔어요 장갑 마요네즈 drinking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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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żeliência 생강 생강 레몬 뱃밥 무언가 샤백 중간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왔어요 와 카라씨 홍카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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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코라씨 홍카라씨 홍카라씨 자막이ICK 나두 이거 먹어 보고 싶었어 사먹어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거 맛있어? 공포도 들어온 거 맛있어? 나 공포도 안 좋아 나 공포도 안 좋아하는데 진짜? 오빠 밀크 하나 사볼게 이거 맛있대요 오빠 이거 너무 맛있지? 아, 연유 연유랑 저는 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